렛츠 겟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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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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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웅!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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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웅! 찬밍이 하고 있습니다. 렛츠 겟잇! 어어진 진짜 준비됐나요? 짜장 jurisdictions 하나 둘 셋! 돼지kit 저희 팀에서 아이교가 제일 많습니다 아이돌 담당이에요 outdoors ed 흠 흠 흠 흠 흠 어우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구라 흠 흠 흠 흠 흠 아 근데 제대로 했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한번만 한번만 다시 보고싶어 서서 흠 더 귀여웠으니까 흠 흠 흠 흠 흠 하지 마 흠 하지 마 귀여워 지우 피자요 피자 피자 아니면 사냥 아 흠 하나, 둘, 셋! 정규! 자, 다른 멤버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귀엽네. 귀엽다. 우리 장균이가 귀엽네. 아직 하이라이트 안 나왔죠? 네, 한참 남았어요.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2분! 오! 오! 미일 봐도 미연구 자, 지금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. 네, 4마리 남았습니다. 잘해란 말이야! 좋습니다. 잘한다! 아, 귀여워. 미쳐 미쳐. 진짜 좋아. 아, 통과! technologies 미니앨범 2집, I AM 4를 오늘 애교있게 소개를 해드려야죠. 진짜 창빈구 손발이 없어지도록. 알겠습니다. 오케이 우리 앨범 홍보하자. 우리가 이번에 나온 두 번째 비니앨범 아임 후는 비니랑 한이랑 찬이 형이랑 같이 만들었고 왜그래요? 아임 낫 앨범이랑 이어서 내가 내가 아냐. 그럼 난 누군데?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앨범입니다.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창빈 기분 좋아. 음악 주세요. 내 거라고 해도 돼.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.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 해. 루시이는 좋은 향 맞게 해드려야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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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더하기 토끼는 돼기 따 따 따. 하나 둘 셋 넷. 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. GTA continuous ethanol. 장빈이 형 갑시다. know that this performance has happened. 대구니까 타 т라는 그리기잖아요. 1,2,3 지금! 머리 아프냐 하? 노은지